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에덴 동산을 청설하시고 사람을 지어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 15절에 두고 두시고 두시고 두신이라 두고 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임명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두어서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승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계속해서 이제 이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땅 얘기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이 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믿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줄 믿습니다.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건데 지금 우리 계신 교회에서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어디 저짝에 어디 가서 어디 이상한 우주 어디 가서 실현하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하나님이 땅에다가 실현을 해요. 그런데 그냥 땅에다가 실현을 한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여화정의는 이 땅에 지금 여화의 왕국이 뭐가 됐다? 실현됐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놓고 명패를 뭐라고 붙입니까? 여화의 왕국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의 나라가 실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이대로 실현한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또 신천지는 뭐라고 해요? 자기들 장막에 와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주장해요. 이단이에요. 땅에 실현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믿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뀌고 난 그 땅의 실현이 완성될 거예요. 시작은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지만 그 나라가 실현되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도 바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육신 몸 이대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사로도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부활했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면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또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것도 부활이죠. 그렇잖아요. 부활은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죽었다가 깨난 거예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럼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변형되사 변화되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서 실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이 땅에 실현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부활도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그러면 가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부활할게요? 아니에요. 죽었다 깨난 것이에요. 부활은 뭐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하늘이 아니라 땅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땅에 관한 얘기를 계속할 것이에요.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확신하게 이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과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어떻게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확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과제, 이 사명, 이 천국을 실현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실현한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합니까? 방법을 알아야 실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 우리의 사명이고 과제라고 하면 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실현하도록 이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무지 실현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배우셔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실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실현하느냐 2장 18절 돕는 배피를 지어서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피를 통해서 이 엄청난 사역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돕는 배피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칼빗대를 뭐 해서요? 치하여서 21절 어떻게 했다고요?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치하신 갈빗대로 22절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의 한계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를 지으시고가 아니고 아내를 지으시고 아내를 지으시고 여자가 아니고 아내를 지으셨어요. 원을 보면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냐?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 할 때 여성 할 때 이 여성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그랬지요? 이 남자와 여자 이 남자는 자카르라고 해요. 남성은 자카르 여자는 넥케바라고 불러요. 넥케바 여기에서 오늘 2장 22절에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이 여자는 이샤 아내 부인 그런 뜻입니다. 아내를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아담에 뭘 만들었다고요? 아담에 여자니까 뭐 아내지요. 아내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흙이 아니고 여자를 우리 성경에 여자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은 흙이 아니고 아담의 아내를 아담에 뭐로요? 갈비뼈로 만들었는가요?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는가? 아담의 몸으로 아담의 아내를 지으셨는가? 뭐 이 뼈가 머리뼈냐 발바닥뼈냐 갈비뼈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아담의 몸으로 지었다라는 사실이 그게 뭐 어디 뼈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은 흙으로 여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또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여자를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아담의 몸을 취해서 아담의 몸으로 입사 아내를 지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몸으로 지었어요? 아담의 몸으로 아담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갈비뼈대 한 개 떼내면 그게 상당히 통증이 심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리 깊이 잠들게 해서 취했지만 깨고 나서 한 개가 허전하게 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지 않겠어요? 왜 남자의 몸으로 아내를 지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서 한 몸 이루어 천국을 실현하라고 믿습니까? 이 어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담의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뭘 실현하라고요? 천국을 실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지어서 데리고 왔을 때 2장 23절 보십시오. 아담의 고백이 나오지요. 이는 뭐라고 불러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내를 자기 몸으로 몸 중에 몸으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이중적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자기 몸 중에서도 몸이다. 내 몸보다 더 중요한 몸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몸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아내를 자기 몸으로 몸 중에 몸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 이 마음 속에는요 마음에 드는 여성이 보이면요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그래요. 다른 남자가 오면 끼어들어서 접근을 금지하고요. 무슨 뜻이에요? 내 거라는 뜻이죠. 내 거다. 다치하지 마라. 내 거다. 내 소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본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몸을 가지고 남자의 몸을 가지고 아내 이슈야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한 몸이 되어서 다시 한 몸이 되어서 뭘 실현해야 돼요? 천국을 실현해야 합니다. 신학에 와서는요 이것은 단순히 아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요? 이웃까지. 또 더 넘어서 누구까지요? 이웃을 넘어서 누구까지요? 나의 이웃도 아닌 나하고 적대감정을 가지고 있는 누구까지요? 원수까지도 내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내를 아담의 몸으로 지으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재료가 없어가지고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아담을 짓고 나니까 재료가 모자라가지고 다시 하나 빼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왜 남자의 몸으로 아내를 지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정말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내 몸으로 뭐해서 사랑해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2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부모 떠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담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를 버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는 개념이에요? 확장하라는 개념이에요. 번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퍼져나가라는 뜻이죠. 퍼져나가라는 부모의 그 영역을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부모를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내와 합하라고 그랬어요. 부모와는 뭐하고 떠나고 아내와는 찰싹 달라붙어서 굳게 결합하여서 서로 충실하게 대해서 둘이 뭐가 되라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있어서 몇째 날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가 여섯째 날인 거예요. 아직 일곱째 날이 오지 않았어요. 여자를 지어서 한 몸을 이룰 때까지 아직 일곱째 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결론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을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의 최종 목적지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히 천국을 실현하여서 몇째 날로 넘어갈 거예요? 일곱째 날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뭘 누릴 거예요? 안식을 누릴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 부부는 아직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히브리스에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스를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다성경을 찾아서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스 3장 히브리스 3장으로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보통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데 저는 또 남들 안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꼭 중요하더라고요. 히브리스 3장 보십시오. 히브리스 3장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출애굽 얘기가 소개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신약 용어로 말하면 뭘 받은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속어치면서 미리함과 함께 주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받은 사건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자 구원은 받았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불순종과 미혹을 당해서 11절 보십시오. 내 안식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오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구원은 받아서 광야까지 나왔지만 애굽에서 탑출은 했는데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11절에 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까? 18절 보십시오. 3장 18절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4장으로 4장으로 넘어가십시다. 히브리스 4장에서 결론을 말하죠. 가람으로 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등자탕자 놀지 말고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유효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할지라도 이루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출애굽에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은 했는데 탈출한 사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받았는데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2절 4장 2절 히브리스 4장 2절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뭐하지 않았다구요? 결부시키지를 않았다. 결부시키지를 않았다. 그래서 불순정으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 자들은 3절 어떻게 됐다구요? 이미 3절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랬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들어갔다? 아니에요.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들어가는 도다.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3절 끝에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뭐였다고요?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발견을 하지 못해요. 안식을 발견하지 못해요.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 말씀을 깨달은 자가 얻는다고 마태복음에 제가 정말 13장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을 얻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가 천국을 확실히 깨달았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 이루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일곱째 날. 4절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 제7일에 관하여 설명하죠. 관한 설명합니다. 제7일에 관한 그 심을 설명하면서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6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 6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10절 보십시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 좀 써보십시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돼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공짜로 그냥 휘딱 가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숨 떨어지면 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힘을 쓸지니 힘을 좀 쓰셔야 돼요. 왜 힘을 쓰라고 합니까?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불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히브리스 3장 4장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면 그래서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도 않고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모여서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 부부는 한 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보아서 서로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한 몸이 됐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땅을 뭐해서? 땅을 뭐해서요? 정복하여서 영토를 확보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통치에 충종하여서 뭘 이루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게 사람의 비전이에요. 이게 부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이 사명 없이 그냥 얼뜰게는 누가 소개해 줘가지고 그냥 만나서 애 낳고 산 거는 짝짓기 한 거예요.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건 짝짓기예요. 부부의 사명이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실현이라는 이 거국적인 전우주적인 이 엄청난 일의 시작 이것은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부부에서 출발합니다. 부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의 부부를 부르잖아요. 자식도 없는 두 사람을 불러서 한 몸이 되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나님 백성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모델이 제시되잖아요. 이 모델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꿈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실현하려고 이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60억 인구 중에서 결혼 안 했으면 얼굴이나 알았겠어요? 이름이나 알았겠어요? 결혼 안 했으면 우리가 교회가 안 됐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장모님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우리 장모님 눈이 밝게 가지고 운전하겠다고 오셔서 감동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어떻게 하필이면 여기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얼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이름도 성도 다른 그런 사람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해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짝짓기 한 거지요. 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의 가정에 불어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정이 정말 부흥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감에 불타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부부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남자 자카르와 여자 네케바가 한몸을 이루어서 이씨와 이씨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야 하고 남편 이씨는 아내 이씨를 통해서 뭘 출산해야 돼요? 자녀를 출산하여서 아내가 뭐가 돼야 돼요? 하와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와가 하와는 뭐예요? 하와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라는 뜻. 이제 3장에 가면 나올 거예요. 하와를 어머니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은 요하의 말씀을 강론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통치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복이라고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 복은 뭐라고요? 유익한 능력이라고 그랬죠. 유용한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천국을 실현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가정의 사명이다. 부부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깨달아야 우리의 부부라는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가정은 짝짓기 해서 애 낳은 것밖에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실현해 갈지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리셨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복과 함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럴 시대에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하여? 명하여 그랬어요. 명하여 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차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명령이라는 뜻이요. 명령하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죽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죽지 않는 법이에요. 죽지 않는 법. 죽지 않는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죽지 않고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청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 명령에 뭐하면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게 실현될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만 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죽지 않고 뭐가 실현돼요? 뭐가 실현돼요? 천국이 실현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불행의 시가 아니라 축복의 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통치수단이에요. 이게 통치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명령 2장 16절로 17절 죽지 않고 생육 번성 충만 청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실현하는 이 법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가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구에 사람이 안 죽는다. 지금까지 떠난 사람들이 다 이 지구에 산다. 그러면 우리 살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이 지구에 몇 사람이 태어나서 몇 사람이 살다가 죽었을까요? 지금 한 60억 되잖아요. 그죠? 지금 지구가 그냥 비좁다고 난리잖아요. 그죠? 아담 때부터 한 명도 안 죽고 지금까지 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 디딜 틈이 있겠어요? 지구가 콩나무 시루가 돼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단 말인가 말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22장 30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엄청 강조했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셔요. 마태복음 22장 30절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어떻게 돼요? 생육법은 폐지되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는 게 없어요. 생육법을 폐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나면 생육법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수를 뭐하기 위한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까지만 생육법이 유효해요. 로마서 11장 25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5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무한정 받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로마서 11장 25절 보십시오. 충만한 수가 나와요. 충만한 수 거기에다가 여러분 체크해 놓으십시오.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산한 수가 있어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인구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나와라. 그럼 다 나오면 다 구원 받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제한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출산법이 어떻게 돼요? 폐지될 거예요. 생육법이 폐지될 거예요. 아직 종말이 오지 않는 까닭은요. 이 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입니다. 아담이 이래로 지금까지 이 수가 안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신 하나님 나라의 충분한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천국 백성은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에는 이 땅에 많지만요 실제 천국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이 유구한 몇 천년 역사 흘러 오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충만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많은 거예요. 노아 때는 몇 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한 세대에 노아 세대에는 몇 명이 됐어요? 여덟 명이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뭐 천국 백성 교회처럼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 백성은 천국을 깨달아야 천국을 이해해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니고데모같이 이스라엘에 나서 율법을 배웠던 그 학자요 선생인 그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어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땐 겨우 열두 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해보고 정신 차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수가 채워지면 이제 제 7일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나라를 복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거룩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면 불로 거룩이 실현돼요. 그래서 화제를 들이잖아요. 불을 감으로써 청결케 한다는 의미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예요. 우리 주의 백성은 거룩하게 하시지만 이 불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노아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백성은 깨끗게 하는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복에 참여하므로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천국은 이 충만한 수가 채워졌을 때에 피로소 뭐가 된다?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에르미아 32장 38절 에르미아 32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르미아 3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예요. 알렐루야 천국이 실현되고 나면 천국문은 어떻게 돼요? 닫힌다라는 것.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가 들어가고 나니까 혼인잔치에 열처녀가 들어가고 나니까 천국문이 닫혀서 그 다음에 오는 천여들은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혼인잔치 비유인데 거기에는 개나소나 정말 다 들어왔잖아요. 때거지로 들어왔다가 거기에서는 그 혼인잔치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암식에서 쫓겨났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에서 내쫓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천국이 완성되기 전에는 가라지도 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실현되고 나면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먼저 추수해서 불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알곡만 곡관으로 들어간다. 실현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요약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그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에요. 건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대한 집을 지었어요. 그대한 집을 지었어요. 우리를 불러서 남녀를 불러서 그 집에 살게 했습니다. 그냥 너희 둘이만 그냥 평생 서로 마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져서 내 백성을 너희가 이루어봐. 하나님은 집을 지어준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 지구를 지으시고 그게 에덴 동산을 지어서 사람을 거기에다가 뭐 했어요? 주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내 나라를 만들어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뭐가 된다?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디 하나님의 별도 공간을 우주에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천국이라면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딱 믿었고 그때부터 가만히 앉아 놀다가 뭐만 기다려요?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홀라당 그곳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그런 천국은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 답지도 않고 하나님 방법적이지도 않아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요. 그냥 뜬 뜬거리고 잘 먹고 잘 싸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내를 주신 것은 여우 같은 아내를 주신 것은 그냥 둘이 손잡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절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식을 왜 줬습니까? 대학분해라고 주셨어요? 자식을 대학분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뭐하라고? 확산하라고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이 사명감이 정말 창세기를 배우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생육 번성했는가 그리고 이 명령 2장 16절 17절 이 명령대로 그가 통치를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우면 이 아담이 안식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 충분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사명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사명 부부에 대한 근본적인 사명 자녀에 대한 근본적인 사명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고 그 나라를 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해 주신다 그 해 주신다는 약속이 실현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